라이브로 노래를 부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. 하지만 도유 씨는 괜찮아요. 여러분들 이어지는 도유 씨의 라이브 함께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. 많이 해주시고 감사합니다. 저희도 한 번만 마시고. 저도 좀 마시고 싶어요. 물을 마시고 가고. 네. 좋습니다. 도유 씨. 험비 씨는 근데 저는 항상 보면 나머지 멤버는 물을 마시고 마시는데 험비 씨는 왜 안 마시는 거예요? 항상 감정을 또 잡기 위해서. 갑자기 물멍이 속에 있는지 감정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. 정말 프로다운 잔비 씨의 목표. 펜션을 시장하는 그녀. 이제는 도윤 씨의 무대입니다. 박수로 소개 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한글자막 by 박진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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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박진희